성십자단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죄후의 악마를 사냥하는 그날까지 안식은 없다 신규 캐릭터, 어둠의 구원자, 에스파다 등장 난 널 포기하지 않아, 세인 세븐나이트 2,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악마는 해치울뿐이다 심판의 시간이다 드디어 널 만날 수 있어 날카로운 이빨? 그런 건 없어 커다란 날개? 없어, 없어 하지만 이 몸이 용의 소호자 제이브님이시다 아일린! 내가 왔어! 세븐나이트 2,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언제든지 덤벼봐 젖을 생각은 없지만 레드, 모두 태워버려 승판의 게임! 크리스마스 페이크 아멘